안녕하세요 시케인사진입니다. 오늘도 시 한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시도 조사익 시인님의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조사익 잿빛 창가로 날리는 햇살 그 하늘 검은구름 사이로 전해오는 추억 생각하며 우리 살아온 세월이 정원 뜰 아늘 서성입니다. 희망한 점 보이지 않는 내일 없는 시간에 갇혀있을 때도 기도로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조차도 텅 빈 나에게 웃지 않고 그저 안아주던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것을 괴변뿐인 내 스스로를 항변하며 따져묻는다 한들 지난 추억을 다시 펼친 후에야 알게 됩니다.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네, 아마 시인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당시에 옆에 계셨던 분에 대한 시를 쓰신 것 같아요. 아내분이실 수가 있겠죠.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 써주는 분 그런 분이 동반자, 배우자밖에 또 있겠습니까? 우리 모두는 있을 때 고마움을 모를 때가 있죠. 그리고 항상 옆에 있으니까 늘 그렇게 해주는 건 줄 알죠. 그러나 떨어져 있거나 어디 멀리 있거나 헤어져 있었을 때는 고마움도 알게 되고 그동안 해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던가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,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그런 거겠죠. 그래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조사익 시인님의 시 오늘도 들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